박민식 국가보원부장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박 후보자의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 등 2년 편향 논란과 최근 국가보훈처의 계엄군 시점 5.18 기념사진 게재 논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18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임에도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을 수임한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10년여 동안 검사 생활을 했던 박 후보자는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